매일 매일 빠지지 않는 가사일 중 하나가 설거지죠.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수세미. 오늘 소개할 무인양품 수세미는 가격은 저렴하고 퀄리티는 매우 높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무인양품 수세미를 두가지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컵이나 물통용 수세미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사용하던 스폰즈로 된 수세미는 부드럽고 거품이 잘 나는 않으며 물기가 잘 빠지지 않으며 색이 변화됩니다. 무인양품의 폴리우레탄 스폰지는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기존 수세미의 단점이 보완되었어요. 무인양품의 폴리우레탄 스폰지는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기존 수세미의 단점이 보완되었어요. 물기가 잘 빠지고 색이 변하거나 하는 것이 적답니다. 물기를 가끔은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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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가장 큰 특징으로 바로 스폰즈부분만 보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요렇게 간단히 분리되구요. 그래서 보안도 너무너무 쉬워합니다. 어떠셨나요? 오늘은 무인양품 수세미였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